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늘 힘쓰는 수륜초등학교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륜초등학교는 10월 24일 수륜면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물놀이와 합창공연으로 재능을 나눴습니다. 이번 온마을 속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수륜면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3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가야산 소리스타 중창단이 하늘친구 바다친구와 초가삼간을 불렀고 신기반기 사물패가 웃다리 사물놀이로 수륜면복지관 마당을 신명나는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4학년 한 학생은 형 누나들과 연습한 노래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연을 하려고 하니 긴장은 됐지만 박수로 화답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뿌듯했고 사물놀이 공연이 끝나자 앵콜로 응답해 주셔서 기뻤다며 재능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륜초등학교는 10월 28일 본교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을밤 별빛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본교에서 운영한 영화학교에서 학생들이 두 달에 걸쳐 제작한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로 총 5편의 단편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본교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으며 이어 상영된 영화 중 못찾겠다 꾀꼬리와 살려줘는 2022 대한민국 청소년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번 별빛 영화제에서 수상의 감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해 이렇게 멋지고 재밌는 영화가 완성된 것이 놀랍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륜초등학교는 지난 28일 함께 나누는 재능 나눔 클래스라는 주제로 제2회 링크러닝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링크러닝페어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제1회에 이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학생 생성 교육과정 결과물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총 3부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성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찾아가는 진로심리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링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업활동으로 실력을 쌓은 학생들의 재능을 나누는 재능 나눔 클래스가 열렸는데요. 3에서 6학년 학생들은 가야금, 우클렐레, 디지털 드로잉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열고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친구 사랑 쿠키 만들기를 진행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러닝페어에 참여한 한 6학년 학생은 우클렐레 방과후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짧은 곡을 함께 연주하며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륜초등학교는 11월 2일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모두가 수륜농협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콩수학 체험학습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실시한 이번 콩수학 학습은 내 손으로 직접 밀씨앗 뿌리기, 기능성 콩수학하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체험학습에 참가한 한 2학년 학생은 우리 집에서도 콩수학을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재밌었다며 친구들보다 콩을 많이 모으려고 열심히 하다가 가시에 찔려 손이 조금 아팠지만 가득 찬 봉투를 보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네, 바로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의 슬로건인데요. 다가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엔드바이올렌스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주방송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